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성훈씨가 또 특이한 게 본인이 고백하거나 사귀자고 대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. 아 진짜요? 여자가 그럼 먼저? 아니요 그냥 사귀는 거 이렇게 된 게 많은데 그냥 자연스럽게, 저렇게? 자연스럽게? 올해 뭐랄까요? 한 번 잡았어. 네? 잡았어요? 지금 왜 이래? 저 표정 봤어? 표정 봤어? 우리 두 시간 동안 계속 파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 화신 살렸다 진짜. 죄송한데 인증이 하나. SNS에 녹화하다가 잡았다고, 녹화하다가 잡았다고. 파란색 백으로 걸어주세요. 파란색 백으로 걸어야지 잘 지켜요. 방송 중에 파리 잡는 방문은 별로 없어요. 우리 백으로 해서? 여러분들 다 걸리게. 우리 파리백인가요? 대단한 친구네. 한정도 아니고 한정도.